한국에서는 경찰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공무중 입은 상처를 전부 다 자비로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허점이 많은 너무 미비한 제도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 경찰의 사연이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이 경찰은 주치자를 검거하는 도중에 주치자의 난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몇 년째 요양 중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의 업무상 부상입니다. 처음에는 한시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곧 영구장애로 진단이 바뀌었습니다. 3년간 본인이 쓴 치료비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갔고 은행 대출과 카드비즈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라고 해요. 경찰이란 이런 위험을 늘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경찰을 존중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이유도 무슨 내가 한량한 세금 몇 푼을 내서 경찰 월급을 줬네만 해 경찰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네 이런 멍청한 소리로는 경찰이라는 업의 본질이 그들이 감당하는 위험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사회의 굳은 일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맞은 칼은 결국 내가 또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었던 칼이에요. 경찰은 그걸 업으로 나서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도 같은 이유에서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찰들에게 해준 대접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저것 위로금이네 요양비네 책정은 돼 있는데 지급 규정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경찰도 공상위로금이 원래 700만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게 반토막으로 깎여서 350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위로금을 미리 좀 받아서 치료비를 내볼까 했는데 특별위로금은 복직을 해야만 주는 돈이라서 복직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이 경찰은 지급이 거부됐습니다. 요양비 5천만원을 지급 요청했는데 받은 돈은 고작 14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처에다가 된장을 사다 발라도 3년이면 이거보다 된장값이 더 많이 들었겠죠. 결국 이 공상경찰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이 경찰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예시지만 한 사람의 예시라고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재활치료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 치료비는 현금으로 쭉쭉 나가는데 요양비는 연단위로 후불로 미뤄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칙. 복직 시 지급한다는 이상한 규정 때문에 복직이 불가능한 중증 공상자는 오히려 지급해서 배제되어 버리는 현실. 이런 것들은 경찰 한 명만이 아주 특별하게 겪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보상 금지 조항도 있어요. 치료비가 5천만원 나왔는데 경찰 측이 2천만원,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중복보상이라고 해서 전액 환수된다는 거예요. 손해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을 하면 나눠서 보상을 하거나 한도가 확대되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전액 일괄로 환수를 때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심한 경우에 공상휴직을 하게 되는데 휴직 기간이 3년이 되면 무조건 해직 처리가 돼 버린다고 합니다. 상해가 중한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장애가 남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3년 해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로 들어드린 경찰의 경우에 복직을 하면 요양급여가 끊기고 왜? 복직을 했으니까 완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복직을 안 하면 해직되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경찰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닙니다. 순직 소방관이나 공상자에 대한 처우도 허구헌날 제기되는 문제예요.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 즉각적인 부상 외에도 질병을 얻는 일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법은 그 재해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인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나 유족들이 치료비에 더해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제 말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조금씩이나마 분노하지 않은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있어야 하고 또 무척 시급하다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쉽게 의견일치를 보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설득하기는 정말 쉬운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빼앗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무상 재해로 이미 인정이 된 사건에 대해서조차 거액의 보상금은커녕 치료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왜 발생할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치료비조차 못 받고 병가고, 요양급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인정이 안 되는 일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은 지급되는 물건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좋은 장비를 자비로 사서 쓰는 사람이 많은 지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선진국,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의 소방시스템 얘기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돈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일주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펑펑 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안, 소방, 국방 다 국가의 굳은 일이죠. 나라의 굳은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정작 그 사람들이 업무상 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굳은 일을 남에게 맡길 자격이 있는 사회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년에 경찰 공상자는 천에서 이천명 사이로 발생을 합니다. 소방관은 천명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합쳐서 최대치 3천명을 잡고 모든 경찰, 소방, 공상자에게 예를 들어서 인당 평균 천만 원이 더 지급된다고 하면 총액은 고작 300억 원밖에 안 돼요. 예로 든 것이기는 하지만 평균 천만 원이면 경상자에게는 적게 가고 중상자에게는 많이 갈 테니까 실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고작 300억 원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의미 없는 돈이 조단위로 흥청망청 쓰레기같이 뿌려지는지를 명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가짜로 노인들을 동원해서 신규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1년에 30조 원, 성인지 감수 예산이라는 그 누구도 대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연 30조 원. 그런데 2022년 경찰 공상자 지원 예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이 아니고 2천 5백억 원도 아니고 2억 5천만 원이에요. 문재인이 해외 관광을 가는 비행기 기름값 한 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돈 뿌리는 공약이 넘쳐납니다. 선거철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려요. 사실상의 매표 행위죠. 내 돈으로 내 표를 사는 괴상한 매표예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정말 그걸 원할까요? 사람들이 국가가 돈을 뿌리는 정책을 정말로 원할까요?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몇만 원이라도 무슨 캐시백 쿠폰처럼 돌려줘라. 이게 국민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약속일까요? 국민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국가의 비전일까요? 물론 돈을 뿌리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좋아서 갤갤거리는 인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지지자 모임 단톡방 같은데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집 공짜로 나눠준다고 자기 강남 살 거라고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지적 윤리적 능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면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돈 뿌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두어 달 전쯤 자기가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지 않자 국민의 90%가 이익을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나눠준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 60%가 그 아이디어에 반대했고 이재명은 국민이 그걸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고 접었습니다. 물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걸 다시 내놓긴 했는데 사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은 생각보다 돈 뿌리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소수의 극도로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 크게 떠드는 바람에 그게 확대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 뿌리는 정책 중에서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 랠리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공약은 여가부 폐지, 상속세 폐지, 무고죄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백신 강제 정책 폐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국가가 뿌리는 알량한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약속이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때 사람들은 지지를 보내고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을 바꿉니다. 상속할 게 많아서 무고죄에 당해봐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돈을 뿌린다는 공약은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고에서 나옵니다. 고무실을 하나씩 신겨주면 가서 닥치고 나를 찢겠지. 이게 모든 퍼퓰리즘 정책의 기본 전제예요. 이런데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는 없을까요?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에 환호한 사람들이 과연 여자만 있었을까요? 잠재적 그 범죄자인 남성들은 비판하고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왜냐?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나와 연관이 없어도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공약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소방관은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게 하겠다. 인원을 확충하고 장비를 늘려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공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대한민국 경찰이 공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는 물론 생활에도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이 검거 과정에서 자기 신체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달리 말해서 덤비는 놈에게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장비를 지급하겠다.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그리고 그런 인원 확충과 장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원하는 공무원 일자리가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서 생기게 된다. 만들어 내려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했었죠. 원칙만 바로 선다면 공약 같은 건 하룻밤이면 다 만든다고요. 장담하건대 여기에 5천억 원, 1조 원 쓴다고 해서 예산 낭비라고 부를 사람 대한민국에 10만 명도 없습니다. 영은 아니겠죠. 대한민국에는 찌찌자라고 불리는 생물도 서식을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정책을 이런 관점에서 만드는 정치인이 너무 적습니다. 가끔 조그맣게 내놓기는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왜냐?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돈을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고 공정이죠. 이제 우리 선거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당은 보수당다워야 하고 자유주의 정당은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해요. 맨날 퍼퓰리즘, 돈뿌리기 아사리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뿌리는 액수로 경쟁을 하는 꼴은 버려야 됩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 비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줄 비전, 사회의 정의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비전, 이게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 아닐까요? 저쪽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매달 8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할 때 어? 그러면 우리는 12만원씩 드립니다 할 게 아니라 아니 나라에서 돈을 왜 줘요? 그 돈을 우리는 국민들을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귀를 닦고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마시멜로를 지금 먹어버리자고 꼬시는 저놈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얘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 아닐까요? 이야기를 시작한 주제는 공상경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대한 것이었지만 우리 정치에 던지는 시사점이 큰 것 같아서 두 주제를 한 영상에 녹여봤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대접받고 군인이 대접받고 소방관이 대접받는 사회 그 시작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로만 고맙습니다. 떠들지 말고 대통령이 명령한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 이딴 의미 없는 헛소리, 개소리, 지껄이지 말고 돈을 더 쓰면 됩니다. 장비를 더 주면 됩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됩니다. 업무상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저랑 내기하실까요? 경찰, 소방관, 군인, 장비 싹 갈아주고 불에 타는 방화장갑, 6.25 때 썼던 수통 이런 거 다 버리고 공상자, 순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공약과 매달 정부에서 4만 8천 원씩 온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공약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